천안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벼와 포도,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학 대금을 월별로 나눠 먼저 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천안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할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매대금의 60%, 매월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